자, 파이팅! 시작된다 이제! 이기자, 이기자. 하자, 하자. 저 진짜예요, 진짜? 리얼로? 하자, 하자! 땡! 할 수 있다! 야! 걱정 많이 해주세요. 네 발목 부러져서 나갈 줄 알았어? 선축하시면 돼요. 오케이, 선축, 선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자기 자리만 지키면 돼. 아, 알겠습니다. 자, 너무 저기 또 체력을 조절한다고 너무 좀 느슨하게 하지 말고. 왜냐면 밀리면 또 기세 싸움이잖아. 네. 파이팅.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이걸로 해.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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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진짜. 위험해. 아, 이거 발음 왜 봐. 위험해. 아, 정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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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유롭게 하고. 전술은 뭐,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지효 앞으로 제일 박이고. 앞으로 가. 지효 맨 앞으로. 네. 지효 맨 앞. 그리고 양쪽. 자유롭게 가운데서 하고. 아, 네네네. 사이드 윙 앞으로 해도. 알지? 네. 자, 이제 초반에 골 많이 넣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철수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석삼 씨. 네. 거기서 나오지 마.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 점이 있는데. 어이. 하아야, 네가 미드에서 잘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형.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석삼 씨. 어이. 침착해, 침착해.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뚝뚝. 그렇지, 처음 해, 처음 해. 좀 잡아줘. 지효 지켜, 지효 지켜. 그렇지, 지효 지켜.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너무 올라가지 마, 그렇지? 도와줘, 도와줘! 빌더, 빌더, 빌더!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하야, 지켜 지켜. 강훈이 봐, 강훈. 강훈 바라봐. 뭐야, 잘하시는데? 지켜. 지켜. 지효 보고 쑤셔야 인마. 지효 보고 쑤셔야 인마. 지효 지효. 그렇지. 지켜, 그렇지. 지거, 지. 침착해, 침착해. 하, 나가. 하, 나가. 잠깐 돌서? 오케이 좋아! 다 나가! 잠깐 돌서? 오케이 좋아! 들어가 들어가! 이 친구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래? 이 친구 왜 이래? 비키세요! 아 저 친구 뭐야? 야 은광아 나단아! 중거리 안 뛰지 마! 그렇지 은광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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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케이!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오케이! 지금처럼 흔들어!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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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이 안 돼가지고 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후살이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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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 뒤에! 뒤에! 베이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그냥 앞으로 걷어! 그렇지 그렇지! 은광아 옆에! 그렇지! 하하 있다! 하하 있다! 그렇지! 은광아 옆에! 그렇지! 하하 있다! 하하 있다! 두하 슛!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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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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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중거리에 아끼지 마! 아 너무 아깝다! 아 깝다. 파이팅 파이팅! 자리 지켜 자리 지켜. 야! 슈팅 주지 마! 빨리 준비 마! 빌려 빌려 빌려. 야 빼고 빼고! 야 때려라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페이지 수비 지켜. 페이지 수비 지켜. 수비 지켜. 수비 지켜. 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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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 후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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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골은 안 먹냐! 아니! 그러니 골은 안 먹어! 머리부터 발근까지 더 살았어 베이지! 자리 지켜! 야! 수비 왜 하네! 하! 베이지! 들어가지 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강훈아! 너 하고 나서 볼 저기 하면 다시 백호스를 해야지! 저기서 어슬렁 어슬렁! 괜찮아요 이번에는 야!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은광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하는데 형!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야? 괜찮아! 야! 지금 1분 만에 공격이 몇 번 오는 거야? 야! 혜지야! 하야! 백업만 해줘! 야! 당황하지 마! 형! 근데 기뻐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 야! 무조건 열심히 뛰어야 돼!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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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협! 들어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왜 돌을! 코너킥! 석삼 씨! 예! 들어가지 마! 오! 진짜다 이거 진짜 오케이! 찐이야 찐이야 여기 찐! 코너킥! 코너킥! 거기 좋아! 자리 좋아! 오케이! 저기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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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고 있다! 마선호!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응강이 뭐야! 야! 응강아! 너에서 왜 공사하냐! 미끄러워! 너무 미끄러운데? 아니 응강아! 응강이 왜 그래 갑자기! 혼자 무슨 일이야! 자! 침착해! 침착해! 아직 초반이야 초반이야! 야 야 야 영수! 그렇지 좋아! 나가 쭉 나가! 야 나도! 쭉 나가! 아니야! 나단아! 그렇지! 나단아!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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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야! 왜요! 왜요! 아니 그거 줘야지! 야! 나단아! 응강이 줘야지 응강이! 나 나 나 괜찮아! 나 나 나 괜찮아! 아니 나단아! 너 뭐 호날두야? 아니 그거 줘야지! 내가 줘야지 응강이한테! 아! 당연히 응강이 줘야 돼! 안 줘 안 줘! 야! 조나단! 아이 진짜! 연봉 5천이나 받네! 나단아! 5천이야 연봉이? 5천원! 나한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까지! 아니! 안 줘 안 줘! 우리 볼! 야! 아까 세트 세트!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자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아까 연습한 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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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단아! 나단아! 잠깐만! 이럴 때! 그렇지! 자 이거 그래! 아까 연습한 거! 오케이! 자 패스 하면 뛰어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뛰어나가 뛰어나가! 패스 하면 뛰어! 패스 할 거야! 패스 할 거야! 오케이! 야! 볼 잘 봐! 오케이! 패스 할 거야! 뛰어나가! determination! 으아아! 아ways음! à 코아! 아예! 에이! 에이! 자자자자! 그렇지! 나이스 커버! 트위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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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était 뭐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라이빵 위치 좋아! 드리블 드리블! 중국어에 아끼지 마 중거리! 해봐 슛 해봐! 드라이블 들어가 들어가! 뵙터야 돼! 보라, 보라!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Learn to play. 중국어리 아끼지 마! 중거리 아끼지 마! 중거리 아끼지 말라고!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이게... 만 원! 이게... 아니, 이게 만 원이 아니고... 어, 아니, 근데 숱 못하게 해야 돼! 자, 중거리 아끼지 마! 여기 찬스가 지금... 찬스 두 개라니까! 해, 재찬! 찬스 두 개라니까! 나다리 들어가! 마무리! 그렇지! 안 들어갔어? 에이,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당황했어! 당황했어! 야, 준비하다! 나다나! 중거리 아끼지 마! 중거리 아끼지 마! 꼬박기! 너는 아껴! 너는 아껴! 우리 거 우리 거! 너는 제발! 너는 중거리 하지 마! 진짜 한국에서 못 뛰겠어! 야, 일단 공을 잡으면 무조건 밀어붙여! 너무 팍 돌아! 너는 중거리 하지 마! 세찬아! 세찬아! 야, 저거... 지효 누나! 지효 누나! 지효 누나! 지효 누나! 지효 누나! 제작권! 아, 근데 놀려야 되는데! 자, 지금 저... 혜지야, 혜지야! 네? 흥분하지 마! 아니, 지금 3명이야? 흥분하지 말라고! 어? 흥분하지 마! 자! 저기에... 야, 이거! 잠깐만! 흥분하면 지는 거야, 흥분하면! 야, 공수 전환이 자신 있지 않으면 너무 앞으로 가지 마! 공격이 안 돼서... 오케이, 오케이! 알아, 알아! 아니 아니 공이 너무 나와서 키퍼 없이 갈까요? 아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붙어 하나 붙어도 돼 아유 안 된다 아유 안 된다 야 야 지효 누나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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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면 안 돼 어 들어가면 안 돼 아아 잘하는 게 그렇다 아니 들어가지 말라 지속삽 나오지마 야 야 야 двух무나 야야 골DP 없어 아 땀가 야 야 아 땀가 골기 벗어! 골기 벗어! 골기 벗어! 아 딴가! 아 딴가! 골아가! 골아가! 잘했어! 잘했어! 아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아! 아헤이! 잘했어! 잘했어! 지석상 교체! 조금만 더 과감하게 때려도 돼! 지석상 교체! 지석상! 지석상 들어와! 미안합니다! 아! 밸런스 차이가 너무 나은데! 야! 좋아! 좋아! 자! 이제 조금조금! 알지? 볼 좀 돌리면서!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골대를 비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안합니다! 다시 하면 돼! 좋아! 나단이 나와서 연습 좀 하지! 천천히 빌드업!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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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니 성진이 형 빠지니까 잘 돌아가네! 나단아 들어가! 왜 이래! 아 거기 뭐야! 어디 갔구나! 어이! 어이! 지우아 가자! 드리블해! 드리블 드리블! 괜찮아 잘했어! 왜! 왜! 흘리 용사! 저 헐리원 앤쇼! 에이! 나단아! 나단아! 야! 나단아 괜찮아! 야! 야! 웬심해! 아니! 나단이 괜찮아요! 나단이 괜찮아요! 나단아! 나이터친거 같은데요! 야! 좀 더 누워있어! 야! 얼굴이 안 맞았는데 왜! 얼굴이 안 맞잖아! 위로 있어요! 위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야! 일어나 일어나! 한 대 때려도 옐로 카드밖에 안 나와요? 야!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 보이는 게 싫지! 아! 죄송합니다! 지우야 티 안 나게 때려야 돼! 아! 형! 형 해봐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나단이는 아주 탈탈 털리는구만! 좋아! 좋아! 가자! 나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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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봐라 쟤! 아이고! 나단이 아이고야! 나단이 흔들리지 마! 나단이 흔들리지 마! 야! 멘탈 흔들리지 마! 어린이 축구교실 지금 나왔다 와! 감독님! 지속적인 조롱으로! 그래! 아! 막아주세요! 그룹을 했다고요 쟤가! 아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압박! 아빫아빡! 야 전반에 두 골Areissible 넣어야 돼! 지효 지효! 좋아! 압박 좋아! 벌려 벌려! Ст boom!! 헤지야 헤지야! 야! 잘리면 안 돼! 벌써ativesotedippedн00! 아! Laatht time 중거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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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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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창수 줄만 하면 못 막아. 자, 중거리 아키지 마! 저게 뭐 골을 막으면 어디 끌려가요? 예? 우리도 때리자! 네, 슛 못하게 해야지. 1대1 어쩔 수 없는 거야. 좋아! 좋아! 하나!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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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어! 이거 축구형 단체 스포츠야! 그렇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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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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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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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감독! 뭐야! 지금 무슨 실력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진짜! 진짜! 진화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 넘어지고 괜찮으면 돼! 나 강훈이 때문에 창피했어! 진화신 거 같아가지고 형! 야! 오른발인데 왜 왼발! 형! 뭐든 해봐야죠 형! 네! 아! 자, 가자, 가자! 아, 너무 아깝네! 야! 야! 야, 근데! 우리 뒤에는 안 밀렸어! 뒤에는 안 밀렸어! 왜 그랬을까? 왜 안 밀렸을까? 형! 왜 안 밀렸을까 형! 형! 왜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 센 삼씨! 자, 그리고! 감독님, 근데 왜 자빠지신 거예요? 죄송해요! 저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괜찮네요! 제가 단독 찬스를 좀 두려워요! 나도 그래요! 경험이 없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지오한테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제가! 제가 더 챔피했던 게 뭐냐면 오른발인데 강훈이가 왼발을 안 봤을 때 너무 취업적이었어요. 저 자식이 고등학교 12년이에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제로인가요? 강훈아. 너 어딜 앉아 이러나 봐. 야 너 이렇게 공격하다가 실수하잖아. 예 형.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수비 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딱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걸 못 열어 엄마. 열렸어요. 예 형. 수비 가담을 바로 해야지. 곧 내려가서 아쉬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형 근데 지난번이랑 사람이 한 명 늘었다고.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공간이 없더라고. 지효는 아주 공간이 그렇지? 진짜 없어요. 지효는 지효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얘를 지효를 맞춰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딱 보면 빨간색 기둥. 그래도 사람인데. 기둥이라고 생각해. 기둥? 거의 공이 안 와서 키퍼는 어느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가볼까요? 아 그래. 키퍼를 내가 할게요. 그래 네가 한번 쳐봐. 잘하는데요? 너는 무슨.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이기광 그 다음이라고? 나당이가 안 줘요. 얘 단독 테스트 왜 패스했어? 죄송해요. 야 팀 내에 경쟁이 있으면 안 돼. 이거 팀 내에 경쟁하면 어떡하냐. 근데 아까 연봉을 조금 더 주시지 않아서. 야 지금 연봉 얘기 지금 경기 중에 하는 걸 실례지 자식아. 야 솔직히.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역전 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찬스도 남아있고. 아 지금. 찬스 있죠 찬스 있죠. 이렇게. 패스를. 제가 패스를 좀 더 많이 줄겠습니다. 이 와중에 좀 그렇긴 하지만 세리머니 하나. 감독님 세리머니 하나 짜자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리머니 세리머니인데. 일단 좀 동점부터 할 점. 그래. 알겠습니다. 동점을 일단 동점. 집중해. 집중. 정체적인 포메이션 춤추는 사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버려 버려 나다니 버려. 알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은광이 생각보다 뭐. 자 알겠지. 갑니다. 갑니다. 역전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어. 갈게요 이제. 아 저 뭐야. 에헤이. 오케이 좋았어. 에헤이. 오케이 좋았어. 기다려 좋았어.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되고. 아 이거. 어 저거는 좀가 잘하는데. 아킹. 아이이. 아킹. 예. 우리 둘이 opening. 장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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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은지. 장면은지. 장면은지. smith. 장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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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훈아 니가 방수치면 어떡해 아니 혼잣말 한건데 아니 지난주 골을 아니 매너가 너무 없어 매너가 아니 매너가 너무 없어 매너가 아니 혼잣말을 축구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 이게 원래 안되는거에요 야 우리 더 하나하로 묻혀야돼 알겠지 근데 괜찮아 야 우리 더 집중하자 집중하자 괜찮아 야 원래 이럴 때 감독이 퇴장됐었어 정신력이 더 높아지는거야 야 내가 바로 벤투 감독이야 지효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았어 지효 봐 지효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나다리 들어가 살려 살려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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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바로 들어가 눈에 왜 다 오른쪽에 왜 모여있는거야 좋아 좋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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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쪽에 왜 모여있는거야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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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동현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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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저거밖에 안나가냐 진짜 나다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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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죽게 동현아 잘 줘 잘 줘 잘 줘 야 하는거야 이 씨 아 가가 동현이 뒤로 빼 지효 지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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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지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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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디가 어디 안 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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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만 하나. 나가서 하나. 오케이. 좋았어. 가자 빨리 빨리. 내가 한번 나가보면 안 되겠니? 한번 남아보자 죽이든 밥이든 감독 안 볼게 야 누구 맘대로 골키퍼 바꾼 거야? 자기가 바꾸네요 회찬아 좋아 좋아 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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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패스 영패스 백패스입니다 백패스 아니 노백패스 영패스 안 돼 축구도 안 되잖아 멍청해서 하나 받았네 다행이다 멍청해서 간접 프리킥 간접이 뭐예요? 직접이 아니고 한 번 갇혔다고 한 명의 터치가 있어야 돼 원래 백패스는 간접이야 간접 프리킥이야 벽 치실 거면 여기 라인에 우리 내가 지나가고 네가 지나가고 네가 지나가고 네가 가면서 뒤로 팍 차주고 네가 잡고 네 거기 있어 나와있어 여기 떨어지셔야 돼요 갈게요 잠깐만 너 어떻게 말할 거야? 누구 말할 거야? 아니 봐봐 누구 말할 거야 다 달려가면 돼 오케이 진짜 네 뭐야 네 뭐야 아니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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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뭐야 예 아 아 야 왜 보러 왔어 예지야 아 아이 아 야 너 나와 이게 뭐야 너 하아 나와 너 중거리 차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파티하는데야 아 너무 아깝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하야 물병 차야지 물병 차야지 몇 대 몇이야 지금? 4대2 오케이 가보자 놀러왔냐? 놀러왔어 들어가 지속상 악으로 들어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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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다 야 은방이 뭐야 아니 은방아 실력 언제 보여줄거야? 아 여기가 이상한데 기운이 오케이 오케이 안돼 안돼 야 은방 실력 언제 보여줄거야? 삼겹살 기름이 여기 묻어가지고 너무 이끌어 안 됐어 내가 들어가야 돼 단원히 저 공격 들어갈게요 들어가 들어가 자 내가 완전 체중으로 가래 체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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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재석씨가 찬스 사용하셔서 5분간 1대1 선수 맞교체가 있겠습니다 뭐? 유재석씨 팀 한 명과 김종수 팀 한 명이 교체되게 되는 거고요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자 우리 석사미 형 이쪽으로 가시고 강훈이 이쪽으로 뺄게요 오케이 아 씨 강훈이 이쪽으로 뺄게요 오케이 자 대신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열심히 해야 돼 이 팀에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핵심을 다하지 않을 경우 바로 페널티킥으로 하니까 전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구나 제가 골킥 파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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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지가 골킥하고 아 이 팀에서 최선을 다하라고요 네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야 강훈아 공간 잘 보고 들어가라 네 레츠고 좋아 좋아 강훈 레츠고 좋아 좋아 강훈 야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지 나다 나다 좋아 그거다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지 그거다 나다 나다 좋아 들어와 좋아 그냥 차버려 그냥 차버려 들어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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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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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이 형 야 석진이 형 없으니까 대박이야 석진이 형 없으니까 이끼난데 야 이게 뭐야 강해 강훈아 짱이다 내가 강훈이 잘한다고 했잖아 강훈아 누구야 들어가 좋아 강훈아 중거리 아끼지마 네네 어? 좋아 좋아 아 여기 자유롭다 좋아 좋아 야 지금껏 프로 선수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았다 뭐가 억엇받던 환경이 풀려가지고 아 좋았어 지금 좋았잖아 자 지석진 지석진 교체하겠습니다 나 왜 교체해 나 지금 교체해 왜 교체해 왜 교체해 지석진 말고 지석진 말고 다른 분이랑 교체하셔 왜 다른 분이 나는 지금 여기 교체가 돼있는 스태프인데 나랑 그래 잠깐 들어와야 해 알겠습니다 지호랑 교체하고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넣어야 해 오케이 오케이 나 넣어야 해 자 우리 국팀에 우리 감독 나와요 네? 볼 트래핑 그다음에 컵백 다들 잘 보라고 아 축구가 공만 잘 차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지금 김 감독 화 많이 났거든 오케이 이게 축구다 쫄지마 쫄지마 어차피 축구는 팀으로 하는 거야 팀으로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헤이 헤이 가자 자 수비할 때 수비하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좋아 좋아 어 감독님 발 가볍다 아 나다 아 나다 벌려 벌려 지석진 바 지석진 바 김 감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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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ing 감독 와 있어요 어이 아 미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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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해 해 해 중국이 형 혼자 해 와 와 와 잘한다 좋아 좋아 해 김 감독 감독님 혼자 해! 몰라. 5분 지나서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요? 5분이요. 이제 후반전 5분 남았습니다. 후반 5분. 찬스! 우리 상대 선수 한 명과 종서. 됐다 됐다. 종서 2쿼터 통해서 스타로 거듭나는구나. 찬스판 쓰셔서 윤종서 PD와 2090팀 한 명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호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좋다. 마선호 선수 나오시고 윤종서 PD한테 가겠습니다. 야, 종서야! 아까 연습한 거 알지? 해결방법이. 옷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그렇지, 이렇게 해. 야, 선글라스 좋다. 야, 널 달라. 야! 안경 벗어. 벗어버렸지, 지금. 자, 조현만. 자, 찬스! 오케이. 신발 교체권. 네? 아니, 이거 오늘 어떻게 축구합니까? 3분간 상대 팀. 선수 전환의 신발 집신으로 교체합니다. 집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신? 집신 신고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신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진짜로? 진짜 집신을 신으라고요? 우와! 집신을 신고. 찬스권은 생각해 봐. 그래, 한 골만 놓으면 돼. 맞아. 우리가 쓴 건 5분이고 쟤네가 쓴 건 3분이야. 아, 3분. 3분 동안 막으면 2분이 남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역전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어? 우린 종서를 믿어보자, 종서를. 아, 진짜 웃기다. 자, 하겠습니다. 자, 수비하자, 수비하면서. 우리 수비하면서. 주위가 든든해야 골을 안 먹으니까. 왜 이래. 좀 뭐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종서 좀. 종서야, 인마. 자, 그렇지, 골 옷 잡고. 자, 그렇지, 골 옷 잡고. 야, 잘한다. 배우는 잡이! 야, 들어가, 들어가.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아, 좋아, 좋아. 아, 그거 대준다. 야, 직접 쏴, 직접 쏴. 벌려. 그렇지, 됐다. 야,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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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벌려주고, 벌려주고. 해, 여기 없다. 뒷 공간 나가야 돼, 뒤에 나가. 됐어, 됐어. 자, 커버, 커버, 그렇지. 자, 커버, 커버, 그렇지. 앞으로 쭉 들어가. 가훈아, 뛰어야지, 뭐하는 거야. 가훈아, 뛰어야지, 뭐하는 거야. 가훈아. 가훈아. 그냥 네가 해결해 은궁아! 그냥 네가 해결해 은궁아! 네가 해결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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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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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적이야! 야 하나만 덜어! 하나만! 역전! 강훈아! 아니 강훈아! 뭐한거야! 자 잠시만요! 저희 짚슨 종료대서 바지 신발로 가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짚슨 한 분 종료입니다! 우리 여기는 종선은요? 종선은 5분이에요! 2분 더 남았어요 2분! 빠리빠리 저 얼마 안 남았어! 다 무지게 뛰어! 알겠습니다! 하나 안 해야 돼! 하나 안 해야 돼! 가겠다! 가겠어! 다음 중에 해! 할 수 있어! 자! 야! 머금 먹다가 뱉어! 야! 머금 먹다가 뱉어! 야! 머금 먹다가 뱉어! 머금 먹다가 뱉어! 야! 머금 먹다가 뱉어! 야! 2분 안에 역전하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중거리 하지마! 나 애들 없는데 얘기하는데! 중거리 하지마! 꼴 때가 너무 훈하다고 생각하지마! 다 말이야! 자! 하겠습니다! 야!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마무리 짓자! 야! 종서 있을 때 한 걸로! 역전 걸로! 종서 있을 때! 그만해라! 침착! 뒤로! 야! 침착! 뒤로! 한 번만 역전해보자! 침착해! 한 번만! 혜지야! 구다! 구다! 야! 동점이야! 들어가! 들어가! 종서야! 집중! 집중! 잡고 해도 돼요? 돼! 공 봐! 공 봐! 지호! 지호 누나! 지호 누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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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아니야? 레츠고! 대답해! 야! 나야! 가! 야! 나야! 다 ramparts! 우리 공 봐! 대답해! 아! 야! 아! 야! 덥친 와아! 와아! 죄송해요! 와아! 잡았어! 강훈이가 이게 좋아! 우리 빈 골대 보는 것도 전문이야 원래! 가볍게 했어! 가볍게 했어! 아! 아 죄송해요! 아깝다! 아니 골대 비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 죄송해요! 미안해 공이 와서 아니 그러니까 공이 와도 마지막이니까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지! 혼나고 있어! 결정적인 찬스는 살려줘야지! 자! 2024 제2회 풋살 런닝컵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재석씨 팀에서 상대팀 MVP를 한 명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MVP요? 종서 종서 종서! 아 이거는 우리 마지막 역전골하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지만 이건 뭐 강훈이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축하드립니다! 구독자의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이